아, 넌 언제쯤? 시간이 많네요. 네, 여기가 문자로 붙잡고 있어요. 아, 오케이. 알았어. 아유 성격하네 깡처 깡처는 차로도 지나가본 적이 없는데 저번주에 만약에 왔으면 고생했어 저번주에 왔으면 고생했어 아유 저거 뭐 희한한 굴이 있네 저기 굴 한번 가봐요 저기 막 굴 있잖아 굴 그 광천 토굴 원래 광천 젓갈이 토굴에서 삭히잖아 그거 지금 재현해 놨나보네 토굴 오 이거 물 떨어지네 플라스틱 이런 토굴 엄청 허접하네 아이고 새우젓이라고 그냥 아이고 새우 새우다리 소요 무슨 소리야? 포토종 포토종 내년에 대박납시다 그래요 대박납시다 엄지청